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본부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안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며마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남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터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뜨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일곱째 나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렵게 여기지는 이유는요 먼저는 구약의 배경을 잘 몰라서 어렵게 여기질 수 있습니다 출애국기의 모티브 출애국기 전체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 보면 되거든요 유월적 어린이의 피로 애국에서 벗어나듯이 예수의 보혈로 이 세상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약을 그렇게 좀 알아도 또 어려운 이유는 저도 그렇게 많이 어렵게 여겨진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재앙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일곱인의 내용이 일곱나팔에 안 나오고 일곱나팔의 내용이 일곱대접에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게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일곱째 나팔에서 14만 4천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나팔에서 14만 4천, 지난주에 14만 4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있었어요? 일곱째 인에서도 나왔잖아요 안 찾아도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7장 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 안에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일곱째 나팔 안에도 14만 4천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일곱째 대접에는 14만 4천을 말하면 또 없어요 그냥 새 노래 부르는 사람 있는데 그러니까 14만 4천 말을 안 해도 14만 4천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오늘 일곱째 나팔에서 나오는데 대접 재앙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러면 일곱째 나팔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둘 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인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졌고 나팔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졌고 대접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덜 무너졌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복잡하니까 온갖 해석이 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벌써 중반을 넘어가는데요 이제는 정리가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다 보니까 항상 뭔가 순서를 정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옆으로 늘어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역사라고 그러고 이걸 묵시라고 그래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보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이미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십자가로 일어난 일로 보면 아 이게 별 헷갈리지 않고 정리가 되더라 말이죠 제가 한 12년 전에 요한계시록 볼 때는 이거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앞에서 내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김현두 목사님이라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걸 십자가로 잘 봤더라고요 어느 누구나 완벽한 성경 해석자는 없어요 2000년 역사 동안 성경 해석해도 이 설교가 완벽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내도 더 알지 못하는 그 정도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이라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별로 헷갈리지 않고 정리가 되더라 이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보면 6절부터 보십시오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다른 천사라는 말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그 천사 외의 다른 천사라는 말이겠죠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원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원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죠 천사가 날아가면서 보세요 어디에 선포하는 거죠?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원 그러니까 온 세계 만방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영원하지 않는 복음이 있을까요? 복음 자체가 영원한데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로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미 구약에도 전해졌는데요 이건 모형과 그림자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당과 하하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잖아요 뱀의 우선은 여인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고 여인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라고 이걸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의 시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당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왔으니까 두렵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죄 지으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두렵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도 부끄럽고 두렵지 않은 자는 뭐예요? 이건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죄 짓고 뻔뻔하게 큰 소리치고 나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고 청문회 하는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받은 적 없다고 그러나 이게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 사소한 거짓말들 다 하고 살지요? 사소한 거짓말들 내가 절대로 안 그랬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슨 거짓말을 그래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속고 속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속임수입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편 몇 편에 나왔어요? 인생은 입긴보다 가벼워 저울에 달면 달 것도 없고요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인생은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해하면서 가면 안 쓰고 못 살아요 그래서 person이라는 인격이라는 그 단어가 persona 그 가면 무도에서 가면이라는 이름에서 나올대요 그래서 사람은요 회사 가면 회사에 가면을 써야 되고요 안 그래요? 노래방에 가면요? 노래방에 가면을 써야 되고 교회당에 오면 교회당에서 쓰는 용어를 써야 돼요 교회당에서는 가면을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저 앉아있다가 어이 목사 한잔하고 합시다 이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건 어디서 가야 해요? 술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다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영원한 복음이 뭘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구약에서 이미 보여줬다는 거죠 아단과 화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무화가 나무 밑에 숨어서 무화가 나무잎으로 가리고 있어요 나무잎이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잖아요 가죽옷을 쥐어 입히세요 짐승이 희생돼서 피 흘려서 자기가 가려지는 거죠 이게 복음을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음이 아단과 화가 타락하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왜 타락했지? 타락 안 해야 되는데 하고 구차적으로 가죽옷을 쥐어 입히고 역사적으로 펼쳐진 것은 그래요 그런데 이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인간의 자유의지 얘기하고 아단과 타락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구속의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전진전화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영혼전에 이 내용을 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까요? 안식일 번지에 대해서 안식일 번지에 대해서 영혼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건데 오늘은 그냥 영혼한 복음이니까 이 복음에서 영혼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우스 1장 9절,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영혼전에 우리의 행위로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영혼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 이제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의 십제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이건 언제 복음이에요? 영혼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성부성자 성령에 영혼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언제 나타나세요? 이 역사 속에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영혼한 복음이 나타나는데 그 영혼한 복음으로 인하여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따라 아니면 그 가죽옷 그 피얼림이잖아요 또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타락하기 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 피와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므로 이미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장세기 안에서도 타락하기 전에 그리스의 희생을 아담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미 그리스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들을 교회를 구원해내실 것을 장세기에서 타락하기 전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영혼한 은약이고 영혼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구약이 이렇게 쭉 나타났는데요 이제 그리스 안에서 그 은혜로 은약하신 내용이기에 영혼전에 은약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영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한 복음을 이 역사 속에서 완성하신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무슨 복음이에요? 영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이 영혼한 복음으로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의 피 뿌림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14만 4천은 바로 구약의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뭐가 새겨져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지는 거죠 죽임당하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의 피 뿌림을 입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누구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고요 다윗이 그리스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물론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 오셨지만 다윗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만이 영원한 복음인데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의 완성까지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가죽옷 자체를 저는 어린 양으로 보거든요 가죽옷 지어 입을 때에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뭔지를 따라가니까 모세가 유월절 규례를 정하잖아요 그 어린 양은 피 흘림으로 죽음에서 구원받는 얘기잖아요 피 흘림으로 피를 발라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어린 양을 따라가죠 그래서 구약에는 상번제가 들어져야 돼요 아침으로 지나고 날마다 상번제가 들어져야 되고 안식의 제사가 번제가 들어져야 되고요 초화로 번제가 들어져야 되고요 유월절과 최칠절과 그다음에 초막절에 계속해서 번제가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민숙이 5장 5에서 계속 말씀 보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계명 그 율법의 계명을 따라가 보니까 어? 피를 흘려야 되네? 그 어린이의 피를 따라였더니 어디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원이 세례 요원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원이 구약 성경을 세례 요원의 손가락으로 모았다 그랬잖아요 물론 성경의 세례 요원의 손가락으로 모았다는 그 말은 없어요 모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원이 누구를 보고 딱 가르켜요? 예수님을 보고 요원 1장 29절에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그 10편에서 가르친 예수 그리소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린 양을 따라와서 딱 보니까 누가 보여요? 그 모든 구약의 계명을 따라오는 어린 양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딱 믿어보면 뭐가 되는 거죠? 그들이 어린 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십자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에 핏뿌림으로 소급하여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까지 예수 믿고 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었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죽었다 해야 돼요 그들이 오신 그리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핏뿌려서 어린 양을 안쳐놓은 거죠 그러므로 다시 오늘 보면 6절 보십시오 요원계시록 14, 6절 또 보니 다른 선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존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안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구약에도 복음은 유대의 경계라 사실 넘어섰죠 한택한 백성들을 다 십자로 구원하시고 이제 십자로 구원한 그 복음이 십자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이 또 어디까지 증거돼야 돼요? 땅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문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쳐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럼 복음 전해라 이 말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사도 1장 8절에서는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물야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거 누구의 의지라 그러세요? 예수님의 의지 영어에 보면 화자의 의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요 너희는 내 정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영원한 복음이 십자으로 완성하시고 물론 영원한 복음 이미 언제 있었어요? 영원전에 있었어요 이건 오늘 오후에 직접 말씀을 찾아가면서 볼 거예요 영원전에 약속하신 거 영원전에 약속하신 거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영원전에 어디 있었어요? 100년 전에 우리 어디 있었어요? 아니 천지 마음을 만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말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알아요? 아니 장사 전에 하나님 저 천지 마음을 장사해 줘서 장원 좀 만들어주세요 진해 곧 진해도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살집 하나만 이렇게 의논 드린 적 있습니까? 부산에 부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의논해서 부산 만들어주세요? 아니 우리는 손 들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는 영원한 복음에는 인간이 손 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제 오후에는 좀 상세히 찾아가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영원한 복음이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이 십자가에 완성된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2000년 전에 그 몇 명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선포되어지고 믿게 된다 가장 분명한 가장 분명한 예수 그리스의 주 대신과 그리스도 대신과 살아계심이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다른 표적 기적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이 기록된 이 영원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진다 이보다 더 분명한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나라에 이미 묵시주로 들어갔고요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주에 나타나리라 제가 종종 우리 80세 목사님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자주 말해도 괜찮은 이유는 그 목사님과 전화하면 보통 한 시간씩 보험에 교절을 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저를 만나서 제가 20살 차이가 나는데 아 친구라고 해요 정말 말씀으로 나누어서 좋다고 하면서 어제 또 통화를 좀 했는데요 시간에 여기에서 좀 제가 먼저 늘 목사님 먼저 전화와서 어제는 제가 먼저 전화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저는 고린도구서 5장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의 무너질 장막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너질 장막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모사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말씀이 생활화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예 맞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말씀으로 말씀 믿고 사는 그게 옷 입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그게 의잖아 의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어 그 다음에 뭐요? 식 주잖아요 옷 없으면 교회 땅이 못 오지 않아요 빨고 벗고 오겠어요? 옷을 중요하게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식의주라 그래요 식의주 그런데 우리는요 동양이잖아요 체면이지 의가 중요해요 우리는 옷 그래서 결혼식 갈 때 뭐가 없어요? 아니 그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옷 없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이사스를 하나 입었는데요 바꿔 입었어요 왜냐하면 품이 흥흥흥해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거 다 입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탁 적어서 안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요새 다 피타게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의식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로 옷 입는다는 거 먹어야 돼요 뭐를요? 맛을 먹어야 되죠 그걸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러죠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으로 옷을 입고 이 성경 말씀으로 먹잖아요 식도 되잖아요 주가 뭐예요? 예수의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림도서 5장 저는 바로 고림도서 5장을 말씀했고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의식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의식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옷 입고 밥 먹고 집 짓고 살아가는 것도 다 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옷 입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덧입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아요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약속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세상의 의식주 그거 대충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의식주는 대충 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의식주 무슨 의식주요?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덧입고 살 것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믿으면 정말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거거든요 이 의식주가 마련되어 있다면요 옷 대충 입어도 괜찮고 대충 밥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다도 괜찮고요 그래서 다시 영원한 복음 하다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서서 공중의 나라인데 땅에 도존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과 백성의 전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제 7절 보십시오 그가 큰 음성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원을 돌려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영원을 돌리죠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시는 경대하라 하늘과 땅, 바다, 물 다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죠 왜?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이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때가 언젠가 구약에서는 그 심판의 때를 무슨 날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 생각하고 살아요?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서 이런 선지자들은요 요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날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책망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책망 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죽게로 돌이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여호와의 날 이사야서, 에스게서, 요에서, 아모서, 서가라 이런 수많은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인데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의 무슨 날이래요? 십자가의 날이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의 개념을 알아야 십자가의 날이 그 여호와의 날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의 핏뿌림으로 구원을 얻은 구약의 성도들은 창조주이신 보좌의 계신이와 구속주이신 일찍 주인 땅 어린 양께 뭘 해요? 찬송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보좌의 계신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의 능력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게 바로 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보면 8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지금 일곱째 나팔 안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내용이 나오시오 자, 1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교수 18장 이건 18장 볼 때 다시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교수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8장은 일곱 대접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일곱 나팔의 내용이죠 나팔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러고 대접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언제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로 무너진 거죠 십자가로 그럼 도대체 바벨론이 뭐냐 이 말입니다 바벨론 음녀 용을 타고 있는 음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세상 신이에요 용이에요 예빈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게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신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이고 있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된대요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만 구해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누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 아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말 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기도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 육신의 정육 안목의 정육 이승의 자랑 선악과 똑같잖아요 그거 외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기는 왜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게 성경 말씀은 내 노력으로 이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기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일만하게 뿌린 뭘요? 일만하게 뿌린 뭘요?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철야 금식 기도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에 어줍지 않은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잘 된 거 시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촌이 논사면 배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형제가 잘 됐을 때 진짜로 축하해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원래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들을 통칭으로 바벨론이에요 그게 정치든 그렇죠? 그게 경제든 그게 종교든 종교도요 바벨탑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 이름을 흩어지지 말게 하고 이런 종교의 모습이나 정제의 모습이나 정치의 모습이나 어떠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진 거죠 어떤 분은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도 말해요 그 당시 로마로만 2000년 전에는 로마로만 말하면 안 돼요 로마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바벨론이고요 그 시대 모두가 다 세상의 용 그러니까 용에 의하여 마귀도 3일체라고 그러죠 용에 의하여 무슨 짐승요? 바다 짐승 땅 짐승 국가 권력만 아니라 모든 종교 권력도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권력 이게 요한기수로 18장에는 아주 상세가 나옵니다 정치와 정제와 종교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곳에 다 모인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절하지 않으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666표 아닙니까? 누가 먼저 받았어요? 666표를 최초로? 가인이 받았잖아요 가인이 666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성을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가인의 문명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종교에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1세기부터 3세기, 4세기까지는요 기독교라는 문명이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 있다가 잡혀 죽는데요 어디 문명을 남길 데가 없어요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몰래 몰래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를 만들면서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4세기부터 15세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뭘 남겼어요 어마어마한 기독교 문명을 남겼는데 그게 바벨탑을 사왔습니다 그 바벨탑을 사왔다고요 그게 타라한 거잖아요 타라한 거요 얼마나 돈을 안 냈으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죽은 조상들도 천국 간다고요 그게 면지부잖아요 그걸 보고 이거 아닌데 성경에 이런 거 아닌데 하고 종교교육 한 게 마틴 루터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500년이 지났어요 종교교육 500년이 지났어요 카토리카 신의 협력서로 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정말 개혁교회 안에 신의 협력서를 없는지 한번 보세요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물론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얻는다고 말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노골적으로 신학자들도 신학자들도 우리의 행위로 굉장히 강조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교인들이 보니까 영 사는 게 교인 모습이 아니니까 강조하려고 아니요 비록 교인 모습이 안 나올지라도 잘못된 행위구원으로 나가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의 그 타락한 모습들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탑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무너진 거예요? 십작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십작에서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건물 성전 지으라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도들도 세상에 문명을 남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림이 임하니까 성림이 임한 사도들은 전부 다 메시지가 뭐였어요? 종말론적이었어요 종말론적 왜 종말론적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거든요 예수님의 십작으로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림이 임한 사도들은 세상에 문명 건설을 명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주의의 슬픔이더라 회개하고 주의의 슬픔이더라 그게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누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년비로 여기고 복음 전원을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제가 12년 전에 요한계수 설교할 때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고 어떤 분이 12년 전에 제 설교를 듣고 굉장히 옛날 설교를 한다 옛날 설교 한 5, 60년 전에 60, 70년 전에 옛날 설교 우리가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떤 설교였어요?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해방되고 전쟁이 일어날 때 대부분 우리 선배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그 이후로 힘들고 어려운 건 뭘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멸망한다 신앙을 샜다 그걸 굉장히 강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를 12년 전에도 들었는데요 지금부터예요 원색적으로 천국, 지옥, 십자가 복음, 심판, 지옥 이런 얘기 설교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 그래요? 또 바벨론의 그 음료에 유혹되어서 그래요 바벨론의 음료에 미혹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로 뭐가 무너졌어요? 바벨론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 영광이 무너진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8장 할 때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할 거예요 예레미야 할 때 이미 바벨론 무너진 거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만 한번 찾아 봅시다 이사야 21장 보십시오 이사야 21장 바벨론 무너진 게 뭔지를 봅니다 이사야 21장 예레미야에서 더 세세하게 바벨론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실제 바벨론이 무너진 역사적인 무너짐을 얘기하지만 이건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세상 전체가 십자가로 무너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구절입니다 이사야 21장 21장 마병대가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에 오나 이거 몇 장이에요? 네? 구절 맞습니까? 21장 구절 찾아놓고 내가 안 보입니다 요새는 자, 보셉시오 22장 구절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에 오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대답하되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오늘 뭐라고 말하세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같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내가 질밥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의 망군의 요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느라 뭐가 무너졌다고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이사에도 무너졌다고 말하고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요? 무너졌다 안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고 해요 왜 그래요? 앞으로 확실하게 무너질 거니까 안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고 해요 이게 묵시적 시각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마스크 써서 안 들립니다 지금 이 세상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졌다다 뭐도요? 대한민국도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무너졌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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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르노빌 원전 무너진 지 언제예요? 벌써 한 40년쯤 됐을 거예요 체르노빌 원전 그런데 지금 또 수소가 또 새 나오고 있대요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이 편리하게 살고자 만든 모든 문명들이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병 편리해요 안 해요? 얼마나 편리해요 플라스틱 병이 그게 우리에게 지금 역습하고 있어요 역습 바다에 플라스틱 섬이 생깁니다 바다에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섬이 생겨요 인간의 편리가 지구를 결국 망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무너진 세상에서 여러분 뭐 찾아다닐래요? 너무나 분명해 이 말씀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이사회 선지가 무너졌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건 요한경 18장 볼 텐데 예레미야 50장 51장 보면 이미 바벨론 안 무너졌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무너졌다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게 바벨론만 무너진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만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요 이사회 14장 보십시오 이사회 14장 구절입니다 이사회 14장 구절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릴 때에 지옥에서 동창한다 생존 세상을 두렵게 했던 자들이 지옥에서 동창한다 그 말씀 드렸는데요 이사회 14장 구절 아래의 서울이 너로 말며마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며마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제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바벨론 왕이 여러분 제국의 왕이에요 이 왕이 한 번 나가면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벌벌 떨게 되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왕제에서 벌떡 일어나 바벨론 왕이 뭐 해야 돼요? 굴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서울, 무덤, 지하세계 발전시키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갔더니요 먼저 와있던 바벨론 왕에서 죽임당했던 왕들 그 앞에 수많은 제국의 세상에 내놓으라는 근세자들 정치권력, 종교권력, 경제권력, 권력 가진 자들이요 생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다 지옥에 가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러워요? 아니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은요 정치권력이든지 종교권력이든지요 경제권력이든지요 아니면 조폭처럼 주목의 권력이든지요 그런 걸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들 그게 부러워요? 그들이 어디에 가있다고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바벨론 왕이 오는 거죠 바벨론 왕이 10절 보세요 그들이 다 네게 말해 이러기를 아이고 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구나 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구나 이거 어디서 하는 말이에요? 지옥 동창에서 이 말합니다 지옥 동창에서 이 말하는데 이거 부러워요? 이게 부러워요 정말로? 11절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네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뜨려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 이래요 흙 속에 묻혀서 지렁이가 파먹고 구더기에 파먹는 겁니다 권력자도 부자도 힘든 자도 아무리 자기 딴에 착하고 깨끗하다 해도 어느 누구도 여기서 못 벗어나요 구더기에 파먹힐 인생인데 지렁이가 덮을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 한 50년 뒤에 다 뭐가 파먹고 있을까요? 우리 학생 몇 살이고 중학생인가 고등학교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아 불쌍 미안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에 오면 중고등보로 안 모으니까 지금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구나 몇 년 뒤에 너는 무덤에 가겠니? 너도 너도 내가 조금 먼저 가까이 있을 거야 너도 다음에 오면 구더기가 파먹고 지렁이가 파먹을 거야 이게 우리 고1 때 충격으로 와닿으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맞네 나도 한 50, 60년, 70, 80년 지나면 구더기가 나를 파먹고 있을 거구나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영혼을 가졌다는 바벨론 왕이 이렇게 된단 말이잖아요 계속 좀 더 볼까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승이여 새벽 비리자 이걸 많이 사탄의 타락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바벨론 왕을 1차적으로 바벨론 왕입니다 물론 사탄의 속성도 그래요 영혼을 취하려고 쫓겨나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승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네 열국을 벌벌 떨게 바벨론 왕이 땅에 지켰단 말이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늠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려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라 북극 산 위에 이 고대사에서는 이곳이 영원한 신들이 있는 곳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하늘처럼 높이려고 하는 이게 사탄의 속성이고 그 사탄의 사주로 받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아당과의 속성이에요 하늠처럼 되려고 하는 것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타락한 모든 인간의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면 다가나요 구덩이도 어디에 간다고요? 제일 밑에 세상에 가장 걸려가겠다 가장 밑에 떨어지겠죠 너를 보는 이가 주무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업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 떨어진 죽음들에 불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그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그 사탄의 근세를 따라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유혹이 될 것을 찾아가는 자들이 이미 십자그로 뭐가 됐다고요? 심판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에 앉혀져 있고 구약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세상 영광을 쫓아갔던 그 마귀의 종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겠고요? 지옥에 들어가서 지금 지옥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그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 뭘 바라봐요? 끊임없이 또 육적 한계예요 우리 육적 한계인데요 그래서 이미 십자그로 이 사탄이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멸망만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속성이 사탄의 속성이고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멸망은 사탄의 심판이고 이 세상 영광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한 그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그 일들까지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십자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고 십자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이 요한계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세상의 심판인데요 이 바벨론의 멸망과 같은 것이 인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나팔인데요 나팔에도 멸망, 대접에도 멸망, 이걸 앞으로 볼 거고요 인에도 멸망, 인에서 어떤 멸망이 일어났을까요? 요한계에서 6장 보십시오 요한계에서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은 인에서는 여섯째 인이 마지막입니다 왜 그래요? 일곱째 인 안에는 뭐가 되겠어요? 나팔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대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째 인이 인에서는 마지막인데요 여섯째 인에서 세상 무너지는 이야기 일곱째 나팔에서 바벨론 무너지는 이야기 일곱째 대접에서 바벨론 무너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일 나팔 대접,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십자가로 이 세상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마기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에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슬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년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류하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아까 바벨론 왕 세상을 두렵게 한 생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위와 날 가리다오 사랑하는 날 가리다오 누가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라? 이게 복음의 내용 그래서 십자가로 이들은 심바 다 받았어요 이들은 다 지옥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계명으로 어린 예수 그리스에 대한 믿음 그 어린 양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의 핏불임을 하늘에 앉혀져 있고 이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데 십자가로 이미 심반받은 자는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하죠 자 구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오늘 14장 구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에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성이 경비하고 이만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거 누구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인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도 하느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산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요 나중에 대접지향에서 또 나와요 자 그 고난의 연기가 새 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성에 경비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한 십자가로 심판받는 모습을 유황교육장에서 보았잖아요 이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지향에서 다 나와요 바벨룸 무너지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고 그 용 이 세상 신의 머리 그 뱀을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불에 갇혀 지금 밤낮 뭘 얻지 못해요? 심을 못 얻어요 밤낮 심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뭘 하고 있어요? 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후가 정말 이건 어도한 게 아닌데요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안식일의 번제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안식일의 희생제물로 인하여 심을 얻는 이야기예요 상번제도 평일에도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상번제 때문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일에도 안식일의 제물 때문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을 얻지 못하는 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밤낮 심을 얻지 못해요 이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오니까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린이의 피발라라 하니까 어린이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어린이의 피를 발랐어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고 속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따라온 자들이 안식을 누리고 십자가에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를 무시한 자들이 믿음을 무시한 자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시며 성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할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영원한 복음은 이미 영원전에 약속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 보여주었고 그 그림자로 보여진 영원한 복음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십자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십자그로 구약의 모든 성도를 구원받고요 그 십자그로 다 이룬 그 십자의 영원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고요 그 십자의 모든 성도들도 그 영원한 복음 십자그로 십자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그 십자의 복음이 선포와 함께 무슨 소식이 반드시 선포되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제가 뭐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세상 다 세상 다 세상 전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 음행으로 진노의 포주를 마시는 자들 이게 세상 신, 렛뱀 용, 바다심, 땅, 짐승 해서 사람들로 하여간 미혹시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십자가는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능력 없어 보이고 침뱉고 돌아서도록 만드는 거 이게 세상 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그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약의 모든 성도는 십자가로 하늘에 앉혀져 있고 신약의 성도도는 이 십자의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도 하늘에 앉혀지는 거죠 물론 십자가에서 묵시적으로 다 이루어진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죠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바벨론에 속하여 바벨론의 근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 이게 예레미야 51장 유학 교수 18장에 보면 너무너무 선명히 나와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향수 좋아해요 보석 좋아해요 아름다웠고 맛있는 거 보암직한 거 좋아해요 그거 바벨론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어디서 무너졌어요? 십자가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보니까 뭐가 돼요? 세상은? 무너진 세상, 죽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바울을 보니까 당신은 죽은 사람이네요 오늘 저 바벨론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아빠 엄마 아빠 엄마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네요 이런 소리 들으신 부모님 쟤 뿐이네요? 뭐 근사님은 머리 따듬슬 거죠? 부모가 자식을 보고 야, 너는 죽은 사람이네? 이러면 속불 터지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취업 준비도 안 하고요 장가 갈 생각도 안 하고요 꼭 복음을 또 요래 이용하는 인간이 있긴 합니다 정말 복음이란 것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선명해요 제가 한 달 좀 전인가 집사님 장고대를 하는데 너무 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얼른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광일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냥 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한다면 분명하다 모호하지 않다 하고 또 자더라고 진짜 좋아하면 분명하죠 진짜 좋아하면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하트가 뿅뿅뿅 나온다고요 감출 수가 없어요 분명해요 모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십대에 보면 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분명해요 무너져주다 무너져주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십처럼 무너진 세상이에요 그것도 떨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십자에서 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금 한번 찾아 봅시다 누가 보금 17장 누가 보금 17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17장 26절 예수님 십자 기지에는 이 말씀 하셨죠? 누가 보금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언제죠? 인자의 때가 언제죠? 우리는 대부분 무슨 때라고 했죠? 배울 때는 재림 때라고 했잖아요 재림 때 아니요 물론 재림 때도 맞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이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때 십자가 때 인자의 때는 1차적으로 십자가 때 왜? 구약의 요하의 날 그랬잖아요 그 요하의 날이 십자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벨론 왕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미 십자가로 그 바벨론 왕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네 지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바벨론에 핍박받았던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았던 그들은 지금 하늘에 안 쉬고 있대요 그래서 인자의 때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스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라하리라 그죠? 그럼 이 인자는 언제예요? 십자가 때잖아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는 것 십자가로 이미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에 앉혀지고 안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니까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라 그래서 십자가로 이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사람 눈도 안 믿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봤어요? 사도 요원은 봤어요 사도 요원은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일어난 일을 기록해서 지금 예수 믿다가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죽는 자들에게 이미 끝났거든? 바벨론 무너졌다고 로마가 그 당시 바벨론이라 해도 로마도 무너졌거든? 지금 세상에 임금이 무너졌거든 너희 사장 괴롭히나 지금? 그 사장 무너졌거든 이 정부가 괴롭힙니까? 제가 볼 때는 무너졌어요 다른 정부가 올라옵니까? 그 정부가 제가 볼 때는 무너졌어요 받아지는 땀지에서 다 머리가 깨졌어요 십자가로 성도는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3절을 보고 마무리합시다 본문 13절 유한교수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를 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언제 이후로요? 십자가 이후로 이미 십자가로 구의학 성도들은 그리스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의 핏불이 한 대 안쳐져 있어서 밤낮 쉬고 있어요 밤낮 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심을 얻지 못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를 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십자가 이후로 왜 십자가가 구의학 성도가 구원 받아서 안식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기도 해요 구의학 성도들도 시간을 빼버리면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핏불임을 하나에 앉혀놓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나서 예수님께 뭐하는 거예요? 십자의 못받고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표현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천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하고 지금 내가 뭐예요? 지금 내가 박혔다 이 말입니다 박혔기 때문에 내 뜻대로 뭐 일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갔다면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아주세요 때로는 뭐 손목을 부들든지 때로는 발목을 부들든지 미안합니다 지금 발목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발목이 힘든 이 수사를 그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내 뜻이 이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탁 멈춰지는 순간이 기억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들렸어요? 십자가가 이야기가 들렸어요 성공 이야기가 안 들리고 이게 들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그름마다 그런 그림마다 그런 걸림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나는 이제 내가 산 것이오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요? 나 죽었는데 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 옛적 자아에 대하여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나오긴 해요 이 몸이 있는 한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올 때마다 죽은 놈이 왜 또 살아나오나 이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떠다 하시며 성이 이르되 그르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제가 온 것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장례식에서 자주 전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후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함께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다시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절에서 11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아 반납 시리니 없는 자들과 대비하여 시리니 있는 거죠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 가면 그 시리니 없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란 즉 안식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행한 일이란 뭐예요? 그리스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오래 기다리다가 죽었는데 그들이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십자가로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복된 죽음이고 한 사람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복된 죽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용서받은 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았던 자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영원합니다 죄가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미움과 시기와 다투와 경쟁 아닙니까? 차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일들은 전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은 곳이 천국이고요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이 세상 시기, 경쟁, 질투, 살기 힘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영원히 고착화시켜 보세요 그거 지옥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너무 선명해요 뭐 하지 않아요? 너무 분명해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어려운 것이지 성경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복된 죽음이란 예수를 믿음으로 제가 용서받은 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기에 그 죄가 영원히 갑니다 지금 세상에 지옥 같은 이유는 제약이 가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죄가 십제표로 용서받았기에 더는 차별이 없습니다 시기, 경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미움에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나 고통이나 고크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가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제하게 못 박혔기에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죽음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죽는다면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나온 것은 살려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려고 나왔지 십작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이 옛적 자아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그 옛적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 남은 삶은 내가 이미 그리스 함께 죽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는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